안녕하세요.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놀이치료사 공부를 하면서 경력이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놀이치료사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뭐 돈이 많이 드나요? 저는 등록금을 제가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서 놀이치료사 공부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격증을 잘 딸 수 있을까요? 등등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고민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막연하게 문득 드는 걱정스러운 마음들 그런 생각들 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접한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사가 제가 되기 위해서 저는 성신여대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숙대, 그전에는 사회교육대학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심리치료대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이제 놀이치료 전공을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성신여대 심리학과를 나와서 과연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대학원의 진학이었습니다. 학업과 일과 병행에서 경제적인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일을 해가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심리치료대학원 쪽으로 진학이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입학했을 때 깜짝 놀랐죠. 입학금도 되게 비쌌고 등록금도 되게 많이 비쌌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심을 했죠. 내가 등록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물론 그 전에도 저도 성신여대 심리학과 다닐 때 많은 알바를 통해서 등록금을 벌여왔었지만 이 대학원은 너무나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조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전공과 관련된 조교들은 대부분 동대학원 출신, 출신들이 많은 조교를 하게 되었었고요. 저는 숙대에서 관련 없는 조교로 일을 했습니다. 그 조교가 뭐냐면 미술관 조교였습니다. 저는 미술 작품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미술에 대해서 조회가 깊은 것도 아니고 평소 미술 작품을 보는 습관을 취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 미술관 조교를 모집한다는 숙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작정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조속과나 디자인과나 이런 출신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저는 놀이치료 전공자라서 굉장히 특이한 과였죠. 생소했죠. 심리학이라는 부분에서 대체 상담의 분야 하나로 놀이치료 분야인데 이걸 잘 알 사람은 없잖아요. 생소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미술관 관장님이 과가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면접도 그냥 보게 되었어요. 그냥 절실한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내가 등록금 어떻게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술관 조교를 하면서부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미술관에 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반액 장학금의 형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600이었다고 하면 300을 받는 거였죠. 그래도 그것도 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을 충당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미술관에서 뽑혀진 계기가 면접을 보고 나서 보도자료라는 것을 제출하라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자료가 뭐지? 그것도 몰랐죠. 전시장의 아뜰리에의 장면을 관찰하고 감상하고 그거와 관련된 보도자료 신문기사나 여기 아뜰리에 이렇게 하니까 보로와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저는 보도자료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보도자료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어떤 내용들을 들으면 좋을까? 보러 가고 싶을까? 그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이런 거 쓰기보다는 아이스럽게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찌 보면 그냥 순수하고 되게 재밌게 썼다는 피드백을 들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써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욕적으로 그냥 기대감 없이 했는데 붙은 겁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반액에 대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그래도 한 번 도전해 봐서 여러 경험들을 좀 얻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의 반은 제가 다녔을 땐 600이었던 것 같기는 하는데 600에 대한 한 300 정도가 받았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0 한 학기당 300을 어떻게 충원할 건가? 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3일 6일 중에서 미술관에 출근하지 않은 3일은 그건 오로지 내 전공과 관련해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루는 뭔가 내가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상담센터 내가 닮아가고 싶은 분 나의 롤모델이셨던 어떤 상담센생님께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메일을 쓰고 막 하고 싶다고 가능한 이 요일만 할 수 없냐라고 먼저 막 요청을 드렸습니다. 무례한 제안일 수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오케이 해주셨고 하루 정도는 제가 다른 상담센터에 가서 놀잇감도 정리도 하고 상담하는 장면도 조금 멀리서나 지켜보기도 했고 청소도 했고 설명서가 외국어로 된 보도게임도 번역도 좀 했었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과 조금 이야기도 주고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아 이런 곳이 상담센터구나 라고 조금 친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틀이 남았잖아요. 이제 이틀은 나도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좀 받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턴이 각각 그 상담센터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어떤 곳은 주 2, 3일을 요구하는 센터들도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3일은 미술관 출근을 하고 하루는 자원봉사를 하고 시간을 또 2, 3일을 다 거기에 몰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인턴이 가능한 하루 한 뽑는 곳을 찾아서 제가 놀이치료사 인턴으로서 1년 반 정도 하루만 출근해서 교육도 받고 세팅도 하고 사례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진짜 사례도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하루는 제가 홈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홈티는 다 아시죠? 가정으로 방문해서 놀이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로 홈티를 요청해 주셨던 분들은 자폐나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아동을 몇 명 하다 보니 조금 아이를 대할 때 왜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다른 거 괴리감 또 내가 준비한 만큼 다 하지 못한 순간도 있었고 좌절도 경험했었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또 계획도 세우기도 했고 그런 경험들 했습니다. 홈티도 하다 보니 또 아직 석사를 졸업하지 않았던 나에게 다른 기관에서 놀이치료사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도 들어오게 돼서 제가 홈티도 하면서 하루 정도는 타 기관에서 놀이치료사 역할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에 온전히 관련 없는 하지만 난데 주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몰두했었고 나머지 3일은 어찌 보면 저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스케줄을 짰지만 너무 우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또 필요가 있으면 또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요청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검역을 쌓았고요. 그렇게 논문도 쓰고 하기도 받게 돼서 제가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되짚어보면 저는 막 이렇게 막 엄청 활달하고 막 리더십이 있고 막 주도적으로 막 끌고 가고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또 얻기 위해서 용기도 낼 수도 있고 또 내 주어진 부분에서는 부족한 것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 너무 또 욕심을 내지 않는 것들 지금 상황에 급급하기보다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나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잘 되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마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성향들은 다 다르고요. 각자 추구하는 목표들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열정 등등 분명히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도 분명히 많이 들기도 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못 얻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생각하고 지향하시는 방향대로 치료자의 길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주관적인 저의 이야기들이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돈이 별로 없어도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되면 또 길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됩니다. 제가 미술관의 경험, 조교의 경험들이 어찌 보면 놀이치료사로서 봤을 때는 관련 없는 경험일 것 같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제가 관련 없는 것들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묵묵하게 관련 없는 것을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묵묵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또 경험했습니다. 바로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아도 바로 당장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거가 싫지가 않으면 그래도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 또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수준에서 가능한 목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나가시는 여러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여러 학생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심리스토리를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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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